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추석이 지난 다음에는 조국 사건이 조금 수그러들 그런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석 마지막 날인 9월 15일날 조국펀드의 핵심 관계자인 조범등씨가 괌에서 급거 기국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조국사건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건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주 부담이 클 겁니다 물론 그 부담을 느끼시는 분 가운데는 인사권자, 인명권자도 포함되고 여건의 고위청 인사들도 그러다 말겠지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대감이 여지없이 깨지는 그런 시간을 아마 지금 막고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의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에서 3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시국 수능문에 사인을 하거나 또 대학가에서 촛불 시위가 재연될 만한 그런 조짐을 보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란 본래 현안 과제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조국 이슈의 경우에도 아예 수사진행을 막아버리거나 수사진행을 늦추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험하고 여의치 않습니다 조국 임명이 이루어졌던 9월 9일 날 법무부 차관이 총대를 메고 대검찰청에 제안을 했죠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조국 사건을 처리한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불같은 비판을 받고 아마도 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 뜨거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좋은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때 국민의 관심을 돌려놓기 위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은 관심 돌려놓기 프로젝트입니다 왜 뜬금없이 수십 년 전에 미제 사건이 신문의 일면으로 등장하는가 아마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저희를 알아채아질 것이고 둔감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범에 대한 DNA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전입니다 그런데 보안수사가 한참 이르는 중에 이 시점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은 채널A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19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하게 됐다 그러나 사람들은 경찰의 설명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가 확실하지도 않고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용의자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 배경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관심을 모을 사건으로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서 신문지상의 일면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행한 조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펄쩍 뛸 수 있는 이야기지만 화성 연쇄 살인범 사건이 보도된 그 밑에 댓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건을 덮기 위한 조치다 이뿐만 아니고 요 며칠 사이는 심심치 않게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곤 하죠 당정에게서는 뜬금없이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정책들 같은 경우는 찬반양론이 격하게 나누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죠 만약에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정책이 찬반양론으로 옮겨가서 이 격론이 붙게 되면 아마 조국 사건을 좀 덧놈되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60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책도 특별한 준비 없이 그 실시 시점도 이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실시될 예정인 그런 정책들을 댕겨다가 지금 발표하는 것도 그럼 이 사건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어려운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바로 또 침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크게 일으키고 격론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그러니까 조국 사건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관심 돌려놓기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조국 사건으로부터 다른 데는 눈길을 돌릴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죠 그 밖의 전원세 기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미뤄볼 때 지나치다 정도로 길게 늘리는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극명하게 이익이 갈리는 정책이죠 이런 부분들도 다행히 조국 사건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조국 사건을 덮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다음으로 던지고 싶은 것은 진지한 충고입니다 다음 질문은 진지한 충고 하나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대형 사건을 기획해서 터뜨리더라도 조국 사건을 덮는 일은 역부족일 것 같다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조국 사건이다 그래서 오히려 조국 사건을 덮기 위해서 다른 대형 사건을 기획하거나 일부러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의 의구심을 의심을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 사건 해결의 정도 올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피의자 신분이 확실해지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서 범법 밝혀지게 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느냐 이를 인위적으로 덮거나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사건을 방해하거나 사건 수사를 등등의 조치들은 오히려 큰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때로는 작전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국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분은 JS님입니다 제발 좀 마무리하고 이제 외교 안보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댓글은 조국 사건에 너무 중요한 과제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아마 저의 방송을 듣고 남긴 그런 댓글일 겁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한정된 주의력과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주제에 지나치게 많은 주의력을 투입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소홀하게 다루게 되죠 우리 사회는 이미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지소미아 파기를 정상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국가적 과제나 사회적 과제들이 첩첩이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사건을 원칙적으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빠르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이란 공동체뿐만 아니고 공동체 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을 주실 수 있고 댓글을 남기시면 한 분을 선택해서 매일 저녁에 이렇게 제가 답변을 영상으로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 부분을 좀 잘 참조하셔서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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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